오늘의 위스키, 클렌가일 증류소 킬커란 8CS 56.9% 700ml 가격 약... 저는 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에 산 것 같은데 요즘은 얼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8CS 제품 중에 배치5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술 중 하나입니다 킬커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스키는요 원래는 클렌가일 증류소에서 증류가 되는데 상표권 문제 때문에 클렌가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팔 수가 없어서 킬커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프링뱅크 증류소에 미셸 가문이 창립한 증류소이고요 그러다 보니 스프링뱅크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맛있는 맛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비교적 스프링뱅크에 비해서는 꽤나 첨단적인 장비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프링뱅크가 요즘 너무 풍기해지다 보니까 뭐 킬커란이나 롱로우, 헤이즐번 이런 것들이 빈자의 스뱅이라고 불리운다고도 하죠 또는 스뱅의 서자 뭐 이렇게도 불린다고 합니다 킬커란 8CS 배치5 이 제품은요 굉장히 강력한 달고나 맛과 캬라멜 맛 그리고 바닐라 맛이 두드러집니다 과실의 풍미나 고소한 맛보다도 직관적인 단맛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혀에 쫀쫀하게 달라붙는 맛이 아주 굉장히 일품입니다 이 술을 드셔보시면 제가 혀에 쫙쫙 감긴다라는 표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구하실 수 있다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술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